아 맞아, 요즘 국룰이잖아요. 한 명이 비명 지르면 아, 좀 보이게 찍어야겠구나 닦아봐요 아, 말리고 나서 다 묻었어요 잡티가 손에 묻어있는 게 달아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이거 그냥 다 칠해서 덮으면 돼요 이 정도는 그냥 칠해서 덮으면 돼요 아, 네 도리아깐 남아있죠? 다 칠하면 돼요 클리어 일단 부어놓고 도리아깐 그것 좀 줘봐요 영상은 잘 나왔나요? 잘 나오겠습니다 이 힘든 머리를 진짜 연성하신 것도 대단한데 이거 늘리고 갈게요 잘 그렸죠?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저는 이거 못해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? 할 수 있잖아요 싫어요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하기 싫다고 하셔야죠 못해요, 나 이런 거 못해 할 수 있잖아요, 하기 싫은 거지 안 할 거야 너무 무조 싫어 생각하면서 끔찍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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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